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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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마 신림역 5번 6번 주구에서 한...여기선 500m면 될걸요? 500m? 네 그래서 보증금은 최대 여기도 3,000까지 3,000에 25에 6 2,000에 35도 되고 3,000에 25 3,000에 25 3,000에 30 3,000에 30 3,000에 30 3,000에 30 3,000에 30 3,000에 30 일단 2 좋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화장실 청문도 있고 옵션은 다 있고 위치가 일단 좋아서 그게 좋네요 여기 전기 가스는 따로에요 전기 가스는 따로고 방은 많이 좋은 편이에요 3,000에 몇 시? 3,000에 25 관리비용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3,000에 30 4,000에 30 4,000에 30